굿끼리 카페 우아악 그만하세요 어명을 받들고 온 자들이옵니다. 으악! 그만하세요. 나를 막았어! 조심히 끄칠게 마지막에. 또 하나 바마마도 현금 끈하였으면 땅을 치밀게 될 것이다. 가 한번 다녀올게요. 형! 니들이 나를 이렇게 건네고 안 되는 거였어. 나도 쳐다봐. 마마마도! 당오간 잘 데리고 있지. 예. 아주 차라리. 무엇들 하느냐. 자고 있어서 깼는데. 지금 준 거지. 됐어? 됐니? 네 저희 준비됐습니다. 뒤로 빠졌다가 지금 밝아졌는데. 그냥 보내주셔야겠습니다. 다쳤습니다. 감히 누구에게 손을 내고 있는 것이냐. 칼이 좀 더 그 선이 목까지 올라가서 얘기했는데. 아 저희 맞죠. 일이 커지면 세자 저하의 자리 위태로워질 것인데. 괜찮으시겠습니다. 잘 알아요. 늦었나 봅니다. 자옹키스탄. 자옹키스탄. 자. 자옹키스탄. 수고하셨습니다.